뒤로 쭉 밀었다. 그렇죠. 훨씬 좋아요. 그렇죠. 앞으로 미세요. 앞으로 쭉. 그렇죠. 그리고 뒤에까지 발 가세요. 오케이. 하나 둘 쭉. 하나 둘 쭉. 더. 더 쭉. 상체가 약간 앞으로 숙여서도 좋아요. 발을 더 뒤로 쭉 미세요. 뒤로 쭉 갔다 가져보세요. 더 가야돼. 그렇죠. 지금처럼. 더 가야돼. 이렇게. 포기하면 안 돼요. OK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